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렉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서브 도메인 검색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인 도메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따따따.test.com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앞에쪽에 붙는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서브 도메인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메인 도메인은 우리가 보통 따따따.네이버.com, 구글.com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서브 도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 도메인에 접근을 하더라도 화면상으로는 또 네인 도메인처럼 리더액션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특히 구글 쪽이 그렇게 좀 많이 보여주는 형태인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공개되지 않은 서브 도메인 형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DLS 정보 쪽으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커리를 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도출되는 서브 도메인 정보들도 있고 그냥 내부 DNS 쪽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그룹웨어나 기타 여러가지 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DNS 정보들을 통한 그런 서브 도메인들을 또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 DNS 서버 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노출되고 있는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검색하냐 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이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제 침해사고 대응 쪽을 하다 보면은 이 서브 도메인 쪽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서브 도메인은 앞에 어드민이나 어떠한 뭐 루트 같은 경우 관련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브 도메인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리크루트 같은 경우들 뭐 리크루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자들이 접수되어가지고 분명히 중요한 정보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죠. 그런데 이제 리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열려있는 사이트도 있겠지만은 항상 향시에는 그냥 페이지가 닫혀져 있다가 어떤 접수를 받을 때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만 잠시 열려있는 관리되고 있는 그런 도메인 정보일 수가 있고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조금 2순위로 밀려나는 것이고 그것들 이제 업데이트가 페이지에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을 패치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안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러한 서브 도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기 자사 서비스가 외부에서 어떤 도메인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물론 이것들이 내부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팀과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팀에서는 그 도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입장일 뿐이지 실제 그 도메인들을 정리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안 이슈가 났을 때 이제 이러한 도메인들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대응을 할 때는 이런 서브 도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노출되고 있나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정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항시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모니에킹 할 때 지금 현재 앞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침해 사고 대응을 할 때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모니에킹 할 때도 컨설턴트는 그 고객사에서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는 그런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글 쪽이나 그런 데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취약점들을 이쪽에서 찾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모니에킹 쪽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잘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나타날 취약점들이 다른 쪽에서 나타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메인 페이지 쪽으로도 침투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이 모니에커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단하는 그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도메인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P도 서로 매칭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뭐 이렇게 테스트 실습을 좀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이외에도 서브 도메인을 체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구글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 쪽이 제일 짱이죠. 구글 해킹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계속 모이 해킹 쪽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트 예전에 한번 구글 해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구글.닷컴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 구글.닷컴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면은 이제 구글 그룹수 정보나 아니면 따따따로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따따따.구글.닷컴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브 도메인 정보 된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메인 정보들만 내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사이트 그 다음에 따따따.구글.닷컴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이제 따따따.구글.닷컴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검색 서비스에서는 이제 서브 도메인 정보들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다 서브 도메인 정보들밖에 없죠. 따따따라고 써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항상 이 옵션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인URL 해서 뭐 어드민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일 타입을 해서 이제 어떤 엑셀 파일들이 혹시 노출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그냥 테스트로 구글.닷컴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이고 이거 대신 여러분들은 다른 서비스인 게 여러분들이 현재 진단하고 있는 이 서비스 정보들을 집어 넣어야겠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서브 도메인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또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라면은 우리가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하는 그 도구들이 이제 칼리디눅스나 그런 데에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DNS 정보라고 해가지고 탭탭을 여러분들이 치시면은 탭탭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DNS 워크나 아니면은 DNS 뭐 ENUN 같은 거 ENUM이나 DNS 맵 정보나 이런 것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일부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방식들이 다르거든요. 직접 커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 파일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강의 때 설명하는 것들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조합을 하고 IP도 확인을 하고 하면서 이제 목록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도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덤프 스탭터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사이트에요. 사이트 이제 정보인데 DNS 그 다음에 덤프 스토어 덤프 스토어라고 해야겠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DNS 정보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정보라고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com이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쭉 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DNS 정보들을 가지고 DNS 검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됐죠. 클릭이 잘못 됐네요. 그래서 DNS 정보들을 쭉 웹페이스 기반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필터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com 쪽에서는 현재 IP 정보나 지구 그런 것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아래 이제 DNS 서버 정보들이 아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나오죠. 지금 현재요. 어떤 프록시 정보나 그런 것들. 그 다음 앞에 조금 저희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이렇게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런데 실제 버그헌팅 같은 경우나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은 이러한 정보 안에서도 또 버그헌팅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더 부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서브 도메인, 서브 도메인, 그 다음에 버그헌팅이라고 여러분들을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버그헌터에서 어떤 서브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서브 도메인에 노출된 그런 취약점에 대한 사례들과 그 다음에 이제 버그헌팅하는 과정에서 서브 도메인을 어떤 식으로 찾는가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그런 기술들도 여기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세미나 정보에 요즘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이트를 좀 보게 될 건데 다 이제 제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스북 디벨로 쪽에서 어떤 시티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시티라는 것은 서티피케이터 트랜스페이스트 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에요. 약자입니다. 이게 요거 약자입니다. 요거 요거 약자에요. 요거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 인증서 투명성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인증서 투명성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인증서에 관련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오픈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증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관리가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구글.닷컴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서브데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증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 페이스북도 다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구글 쪽도요. 그러면 구글에서 어느 사이트 쪽에서 현재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네.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0개씩 보니까 좀 너무 조금이죠. 50개씩 보게 됩니다. 50개씩. 자. 이렇게 정보들을 50개씩 보면은 뒤에 다양한 인박스.구글.닷컴, 스타트업구글.닷컴, mlcc.구글.닷컴 이런 사이트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 상세 정보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증서 관련된 것들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 정보들은 사실 정말 깊이 파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한테는 이제 별로 의미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부분들은 바로 요 앞쪽이죠. 요 앞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버거운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구글.닷컴은 앞에 있는 모든 쪽. 이게 요쪽이죠. 이 구글.닷컴이라고 했을 때 구글.닷컴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다 버거운틴 대상입니다. 버거운틴 대상이란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들을 찾아도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상입니다. 이 모든 대상을 하는 사이트들 그게 많지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그렇게 모든 대상으로 하진 않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라클 그런데도 다 모든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은 구글이나 구글,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도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런 데서는 다 모든 대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버거운틴 그 계약서, 그 예약서, 공지사항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각 사이트만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도메인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한번 볼까요? 유튜브 찾은 김에요. 유튜브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지 유튜브 닷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인지가 없군요. 잘못 썼군요.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냥 유튜브 닷컴 이런 식으로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유튜브 쪽으로 한번 찾으시면은 또 유튜브 앞쪽에도 많이 붙는 서브 도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업로드죠. 유튜브 닷컴은 당연히 업로드하는 부분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번에 보니까 어떤 관리자에 관련된 그런 서브 도메인들도 얼핏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브 도메인 찾는 것은 수백 개입니다. 도구들도 수백 개고 사이트도 수백 개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IP 정보나 그런 것들을 서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면 더욱 좋은 것이고요. 그게 이제 칼리닉스 안에 몇 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진단을 해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